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밀짚모자 아재폴입니다. 오늘 힐링 산책 시간에는 토론토 근교에 위치하고 있는 아름다운 동산으로 여러분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토론토 404 하이웨이와 셰퍼드 에비뉴 이스트에서 출발하여 43km 떨어져 있는 캐터비라고 하는 아름다운 조그만 타운에 위치한 하나님의 동산 유에덴 영성센터 기도원에서 하루 동안 힐링 산책을 하고 오겠습니다. 자동차로 운전해 갈 경우 길이 막히지 않으면 40분 정도 소요되고 출퇴근 시간에는 50분 정도 소요됩니다. 구글 맵에서 16255 힐스트리트 키틀비 또는 킹시티를 주소로 입력하여 검색하시면 여러분이 계시는 장소에서부터 여러 경로로 가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킹시티 다운타운이 있는 킹로드와 힐스트리트 인터섹션에서 힐스트리트를 이용하여 북상하는 도로를 이용하시길 추천드립니다. 킹로드 인터섹션에서 유에덴 영성센터 기도원까지 9km의 2차선 도로는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도로 양옆에는 아름다운 나무들과 숲들이 많이 둘러서서 있습니다. 기본 전환차 운전하는 드라이브 코스로도 아시는 분들은 애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유에덴 영성센터 기도원을 찾으시는 분들 중에는 마음에 쌓였던 스트레스나 기도 제목들이 도로를 운전하고 가시다가 아름다운 경치를 보고 스트레스가 풀리고 기도가 응답되었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신다고 합니다. 자세히 볼까 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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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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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인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